전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기 스타트업 서밋이 25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남부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인 사우스 서밋과 국내 최초로 협업해 기획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스타트업들의 경연 전시와 1대1 매친 상담, 강연 세미나 등이 진행되며 100여개 투자사가 참여하고 300여개 스타트업 상담부스가 운영됩니다. 온 오프라인 사전 경연을 통해 1,0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에게 기업 홍보 기회가 주어졌고 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주최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